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앙만 씨입니다. 오늘은 내년 신축년에 닭띠분들을 위해서 할 말씀을 드릴까 해요. 힘들 내세요. 내년 29에 개요생들, 이분들은요. 굉장히 효심이 지긋한 분들이에요. 29살 닭띠들이. 효자, 효녀고 그러는데 9수에 올해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직장 문제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취업 문제라든지 많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신축년에서부터는 그래도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그동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을 피우고서 마음껏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신축년에 닭이 소의 등을 타고 있는 격이거든요. 합의가 들어요. 합의가 되는 해년이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업 문제 때문에 저기하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누세요.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려고 시험에 운이 떨어지신 분들 힘내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내년엔 더 용기를 내셔서 시험에 운을 가세요. 시험에 합격률이 90%입니다. 어느 누구나 100%는 없어요. 90%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신축년에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해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1살 신유생 이런 분들은 내년에 가서는 그래도 3자라고 하지만 내 운세가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인관계 또 늦게 결혼하시는 분은 늑복이 타서 결혼의 배우자를 만나는 해년이고 또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에 내가 발전이 높은 것이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일 저질러야지 돼 이러면 그게 큰 화근이 되거든요. 돌다리도 두둥겨 가렸다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만큼 여지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일어서는 일만 남았잖아. 그러면 찬찬히 한 계단 한 계단 잘 생각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직장의 운도 그렇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신축년에는 크게 성공적으로 하실 겁니다. 힘들 내시고요. 또 쉬운 세살의 기후생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쉬운 세살을 본다고 하면 하얀 백로나 똑같아. 이 닭이랬지만 내년 운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삼자라고 해도 복삼자로 넘어가거든요. 복삼자로 넘어가고 단 건강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 건강은 폐라든가 위라든가 취장 여자분들은 부인병 이 병세만 확실하게 검진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도 활발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든요.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보면 요번에 쓰러지면 일어날 회생길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진행해 나가셔도 전진하시면 괜찮아요. 좋아요. 마음껏 내 끼를 발휘하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재혼하실 분들은 재혼의 운도 있는 것이고요. 헤어졌던 인연도 다시 만나는 해년이 돼요. 기후생분들 힘들 내시고 또 65년 종육생분들 힘든 고비고비 다 넘기고 그러셨는데 집에 겹으로 경사가 들어오는 해년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주가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누가 크게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또 음류생들 77살 77세 이 고비다 누구나 다 이러는데 이 고비 괜찮아요. 최고로 좋은 해년이에요. 좋은 해년이고 그러는데 바다나 산 이런 데 가시지게는 항상 몸을 단단히 하시고 여행을 다니신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내가 그래도 소 일거리라도 소 일거리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산이나 이런 데를 마음껏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7세 어르신들 건강 꼭 하시고요. 산이나 어디나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 오셔가지고 건강하셔서 백수 장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개유생 개유생 89 인데요. 재물을 내가 깔고 안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제는 자선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싶으면 넘겨주시고 홀가분하게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건강이 최고고 특히 이제 신장병 어르신들은 추운데 얼렁 나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갑자기 나가시면 심장병 같은 거 조심하시고 낙정수는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낙망수 이런 거 피해가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닭띠라고 해도 삼자를 해서 다 악삼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닭띠들이 그렇게 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좋은 해년이 되니까 이 해년을 잘 맞이하셔서 1년에 정월달에 계획을 더 단단하게 계획을 싸셔서 성이 무너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기둥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닭띠분도 힘들 내시고요. 각자 하신 일에 대해성을 하시고요. 또 시험 보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또 홍기에 견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재원하시는 분들 소원들 다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청양만심이었습니다.